유아이와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복입니다. 오늘 다뤄볼 컨텐츠는 바로 스타시티즌 플레이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사이트들을 소개 여러분들 스타시티즌 플레이함에 있어서 이런저런 정보를 찾는데 애로사항이 크시지 않았나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매우 유용한 사이트 6곳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이트 링크들은 설명창에 적어놓았으니 지금은 영상 시청에 집중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사이트는 스타시티즌 위키 사이트입니다. 사이트명은 스타시티즌.tools이고 위키 사이트답게 스타시티즌의 대가적인 정보를 쉽게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주로 함선의 세부 스펙이나 아니면 스타시티즌 종족 같은 거 이런 거 알아보실 때 사용하는 편인데요. 여러분들도 필요하신 정보 이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번째 사이트는 스타시티즌 인게임 내 함선 판매 및 대여리스트가 작성된 사이트입니다. 사이트명은 다음과 같구요. 이 사이트에서는 여러분이 게임 내에서 특정 함선을 게임 재화로 구매하거나 대여하고 싶을 때 어디서 얼마를 줘야 되는지 아주 잘 보기 좋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게 게임 업데이트마다 변동사항도 최대한 빨리 업데이트 해주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저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게임 내에서 함선 구매를 원하실 때 이 사이트를 충분히 참조하시면 되시겠죠. 자 세번째 사이트는 dps 칼클레이터라는 함선 무장 및 부품을 가상으로 장착하고 그 수치를 알아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구요. 보여드린 것 같이 특정 본인의 원하시는 함선을 선택하실 수 있구요. 장착할 수 있는 무장이나 부품을 선택한 후 어느정도 수치가 변동하는지 바로바로 오른쪽 옆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품이 어디서 판매하는지 대해서 정보도 나오니까 함선 부품 업그레이드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사이트가 필독 사이트가 되겠죠. 정말 이 사이트는 스타시트 유저라면 누구에게나 즐겨찾기가 필수인 사이트입니다. 정말 정보가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나와있어요. 함선 부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무장들까지 반드시 즐겨찾기 해놓으시고 잘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네번째 사이트는 스타쉽40이라는 3D 모델링 사이트입니다. 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구요. 해당 사이트에서는 스타시티즌 함선 모델링을 구경하실 수 있어요. 현재 게임 내에서 구현된 함선 뿐만 아니라 미구현된 함선도 어느정도 모델링을 해놨기 때문에 사고싶은 함선의 외형을 미리 볼 수 있는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들어가셔서 궁금하신 함선들 하나씩 불러와서 구경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번째 사이트는 SC트레이드 툴스라는 사이트인데요. 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이득이 되는 무역 루트에 대한 정보 그리고 현재 추천되는 최강 장소들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마이닝 섹션에서 마이닝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 그라운드 비해클 ROC같은 지상차량 그라운드 비해클 선택하고 서브미트를 누를게요. 그러면 화면처럼 어느 위성에 에버딘이라는 위성에 이만큼의 최강 물질이 있다는 정보가 뜨죠? 그럼 이걸 보고 해당 위성에 아 제일 좋은 ROC 채강 항성이구나 여기 가서 ROC로 채강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찾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참 쉽죠? 마지막으로 여섯번째 사이트는 공식 홈페이지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대여함선 매트릭스 정보가 적혀있는 사이트입니다. 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고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미구현된 함선을 구매하거나 구현되었다더라도 일부 특정 함선의 경우 구매시 대여품으로 어떤 함선을 게임 내에서 빌려주는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령 들어서 현재 미구현인 RS 임페리노 혹은 이온의 전투기를 구입하셨다면 오른쪽 옆에 있는 허리케인 그리고 슈퍼 호넷을 빌려준다 라고 적혀있죠. 이렇게 빌려주는 대여함선은요. 패치마다 조금씩 변동이 되는 편이고 그리고 대여함선들은 정식 발매가 되면 없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본인이 영구적으로 가지고 있는 함선은 아니라는 점은 알고 계시고 본인 함선 구매하실 때 이 대여 정보는 이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스타시티즌 플레이에 유용한 사이트 소개였습니다. 해당 사이트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훌륭한 별시민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생방송에서 물어봐주시고 이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전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유바!